안녕하세요 무선문의 아시아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옵션들을 쭉 달았어요 그쵸 이 보시면은 서버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힘도 좋고 아 서버에 의하면 팍팍 움직이죠 이거는 살짝 7.4볼짜리 배터리 했구요 여기 브러쉬 리스트에 장착할 건데요 무섭습니다 맥스파레 414 무선 브러쉬 리스트 시스템 보다가 앞쪽에는 토 아웃 자 아까 벌어져서 살짝 벌어졌습니다 뒤에는 토 인 자 rc카의 기본이 시험선생 때문에 시험선생 때문에 많이 알게 되는데 앞에 약간 벌어져 놓구요 뒤에 약간 모아져 있어야 되요 약간 이거를 이해를 못하시면 밖이나 이런 매트랙이랑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강화 옵션을 했구요 그 다음 뒤쪽을 준비하고 있구요 앞쪽 볼까요 앞쪽 야 좋다 야 좋다 야 보기만 해도 행복한데요 야 좋습니다 옵션 다양한 옵션과 제품들 준비가 되어 있구요 자 옵션 쭉 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제품은 매트랙 슈퍼 서밋 인데요 슈퍼 매트랙 타노스 서밋 입니다 일명 길죠 킹왕짱 서밋이라고 할까요 엄청난 스펙입니다 여러분들 자 간단 영상이니까요 나중에 회원님께서 오실때 테스트까지 한번 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오킹 도킹 매트랙 서밋 울트라 서밋 입니다 오케이